오늘은 서용원의 주력종목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전문가님. 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 시장 주력종목 어떤 종목입니까? 네 오늘 시장이 또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종목 선택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시노펙스 그리고 세 번째 셀프전 헬스케어 그리고 네 번째는 동국 SNC 보고 있습니다.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네 종목 꼽아주셨는데 종목 선정의 기준 궁금합니다.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 우선 시장에서 지금 종목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안정적인 종목이나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나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 롯데지주라는 종목입니다.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최근 롯데그룹의 좀 대규모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지난 5년 동안 롯데그룹은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고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실적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신동빈 회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롯데그룹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시밀러 회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최근에 좀 신규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고 롯데지주에 좀 편입을 시킴으로써 신규 사업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롯데가 이제 바이오 쪽에 사업이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들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롯데가 또 헝가리에 양독박 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2차전지 쪽에 대한 신규 사업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와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흐름들이 롯데그룹에서도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지주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거의 조정이 없이 오히려 좀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조정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시노펙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난주에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지난주 2월 17일 내에 좀 금요일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강하게 상승 한번 나온 이후에 어제는 좀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조정 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필터 수처리 관련된 종목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올 여름이 무더위로 상당히 좀 고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가뭄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처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최근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테슬라 배터리에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바닷건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어제 조정 국면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에서 단기 반등 자리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리데일리온 소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